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회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월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산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요파의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주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요파에서 가까운 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곧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심은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낸받은 성령공동체 1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리라 라는 저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오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신 내주하심이 사도들 안에 계셨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월이 회심한 이후에 사건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건 진짜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우르 이것을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진다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본인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얘기는 돕는 자예요 힘을 주시는 자예요 격려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대요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한 일을 예수님이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회기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며 화해케 하며 회복시키는 인생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을 나를 믿는 자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의 목적은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항상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살든지 무엇을 하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이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 함께 계시고 은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각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는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월은 회심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이 사월이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여러분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월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개교가 사월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킬거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확확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심한 사월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사업이든 뭐든 잘 풀러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월을 회심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회심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강력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다위식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번 주 본문입니다 이제 골리아스를 만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적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골리아스를 물리친 다음에 그럼 이래도 잘 되느냐 잠깐 칭송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죠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월이 다윗을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사월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앞으로 될 자였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월이 앞을 피하고 사월의 창은 벽에 박혀서 다행히 피하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마귀는 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든지 쓰러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분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거든요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이 보게 되면 광야로 가게 되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이 넘어가지지 않지만 그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패턴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은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유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얘기 참 좋아하는데 이 구절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이 구절 좋아한다는 얘기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별로 썩 좋아하지는 말씀이 아니지만 또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 안에 거하고 머무는 자에게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물론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고난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리라는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하기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암인하심은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암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마을을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린 엄청 은혜 받아요 그렇죠 야 나도 택한 받았어 엄청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드릴게요 16절이에요 9장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우리는 별로 이거는 읽어보기 쉽지 않아 그 앞에 택한 거면 난 좋고 이거는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말씀인데 세트로 간다는 겁니다 세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증인이란 말 좋아하시죠 우리 증인들의 모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증인들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토라는 뜻이에요 마토 증인과 순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노 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증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순교만이 고난이냐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이 고난에는 그리스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리스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켜야 될 지킴으로써 얻는 것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스인이 아니었다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박사과정 디렉터셨던 교수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한 가정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랜 기도 끝에 자녀를 잉태를 했어요 아직 나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이 아이에게 장애가 발견됐어요 초기입니다 초기에 장애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당연히 애를 지울 수 있다라고 건면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부부가 살던 이 스테이트 그 주에는 낙태가 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면을 한 거예요 의사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당연히 그것을 검은한 건데 이 부부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으로 낳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의 표정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부를 낯선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왜 이래 이 사람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는 주라는 믿음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믿음과 고백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로 인한 부모의 수그러움과 아픔은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지 믿지 않았더라면 주변에 사는 대로 야 그냥 싹 지워버려 야 다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했을 텐데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픔과 수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순교는 아닌데 순교적 시험입니다 시험 바로 이 때 참된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를 믿는 그 시험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놀랍게도 그 개교가 이 사울에게 알려지죠 24절 보세요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개교가 어떻게 사울에게 알려졌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숨겨진 하나님의 섬리적 손길이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아까도 다윗의 경우에 보면요 왜 사울의 창이 비껴갔을까요? 왜 다윗에게 안 박히고 벽에 꽂혔을까요? 그 창이 날라온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벽으로 지나가서 살게 하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담아 내려서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중에 사도바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니라 아멘입니까? 시험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바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고단각경이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 보면요 정말 많은 풍랑을 만나요 배가 파손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매 맞고요 거의 뭐 죽을 뻔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서 그가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거 진짜다라고 하여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써 또 거기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계략은요 이거 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냐 하시고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그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월의 피에 앵게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여전히 다루어줘야 될 그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다를 만하지만 더 철저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힘든 과정이죠 사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과정을 사월은 겪지 않았어요 사월 왕은 이 과정을 안 하고 패스했거든요 패스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월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바로 쓰실 것 같죠 바로 안 쓰세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처음에 사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나 의심하기도 하고 중간에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해요 정말 회심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중재를 해서 겨우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월을 죽이려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을 또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또 막 저항이 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싸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심한 사월에게 열정이 있었잖아요 이 불도조와 같은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리스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 폭주 기관자처럼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도 다룬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이거를 좀 다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월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다수라고 하는 그의 고향으로 보내십니다 자 30절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해사료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성교사를 부른받기까지 대략 한 10년 넘는 그 시간을 사라집니다 무명인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 왔으면 회심만 바로 쓸 것 같은데 이상하게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월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서의 한 13년 정도 다윗이 광야에서 또 한 13년 정도 그리고 사월을 한 10년 넘게 이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박해, 무명의 시절, 제한된 장소에 가두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 바울로 성숙시키는데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냥 지체하지 않고 물으십니다 본인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 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할 때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됐다고 생각할 때는 또 안 쓰시고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무명이어도 좋은데 제한된 장소에 있는 것도 좋은데 고난 받기는 싫다고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박해받아도 좋고 제한된 장소도 좋은데 무명은 견디기 어렵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박해도 좋고 무명도 괜찮은데 갇혀있는 것은 싫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박해와 무명과 한정된 장소라는 환경을 주실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려면 정말 진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나중에 그때 자신의 다룬 받았던 부분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쓰죠 사도바를 가장 먼저 썼던 이 편지로 알려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다소 지방에서 가까운 지역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이 없거나 있어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좀 알려지는 자가 좋지만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전국에 돌아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어떠한 어떤 선호가 없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접을 수 있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쭉 있었던 거예요 높여주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이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한 곳에 있게 하든지 다른 곳에 돌아다니게 하시든지 갔든지 못 갔든지 주님의 뜻대로 맡겼기 때문에 왜요? 이제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이 과정 이 10년의 과정 동안 이거를 다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게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빛밥과 무명과 단조로움과 한정된 상황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쓰이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장 이 마지막 부분에 32절부터는 사올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다수로 들어갔잖아요 사라지고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바올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9장과 10장에 가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문 성귀의 문을 엽니다 바올이 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엽니다 왜 베드로가 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열쇠를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그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방인의 성귀의 문을 베드로가 열어요 그리고 사도 바올이 들어가서 이방인을 위한 성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10장부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했든 바올이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안에서 또한 배우에서 역사하신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에서 성령께서 위대한 돌파를 이뤄내시죠 돌파가 뚫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복음이요 주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정도까지 갔지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가 계속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순조하는 자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혀있던 복음의 장벽, 평균의 장벽 한계의 장벽을 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돌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구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관계 장벽이 무너지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던 이분법적 장벽이 무너지고 중고기도의 대상과 선교에 제한된 영역이라는 경계가 무너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혀있던 장벽과 제한을 허무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이끌린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령이 이끌려서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송도들에게도 간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루타라는 지역은 유대지방도 아니고 사마리지방도 아닙니다 그 바깥지방입니다 성령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제한되었던 영역을 뛰어넘어가게 하시죠 그분을 따라가다 오면 우리가 상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을 넘게 하십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바깥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그리스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교를 하고 광야로 갔죠 돌아오면서 이 지역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르로 다시 돌아가요 훑고 지나가는 지역에 바로 이 루타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루타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빌립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오늘 성교보고를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치 이렇게 길가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길가에 부러질 때도 있고 돌밭에 부러질 때도 있고 가시돈 불에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옥토밭에 뿌려지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게 됩니다 바로 이 루타가 그런 경우예요 우리는 루타의 성도들을 묵상할 때에 아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루타의 성도들처럼 열매가 맺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기도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뇌졸중 환자입니다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성도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빌립의 방문 때에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오늘 말씀을 쓰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 애니아라는 사람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던 중풍병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구원까지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돼요 매우 흡사한 장면이 지금 이 애니아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거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중풍병자를 고쳤었는데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니아는 이 8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빌립이 왔을 때의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심지어 병까지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빌립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애니아가 빌립이 왔을 때 그가 믿음을 발휘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도 그 당시에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빌립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중심이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밀려 있었던 사람이 애니아입니다 이렇게 8년을 계속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이 중풍병자였다는 표현이 약해지고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도 병든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글렀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만 중풍이 된 게 아니라 마비된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함께 마비가 되어서 아무리 빌립이 왔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병들어인 자가 바로 이 애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애니아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에 이어서 베드로를 다시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야 내가 너 빌립 보냈을 때 받아들였어야지 길이 지나갔잖아 라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애니아 너 그때 놓쳤지? 이번에는 놓치지 마 아니 이번에는 내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베드로를 다시 그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아예 그냥 애니아를 직접 찾아가서 아예 예수님처럼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하나 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버리자라고 하지 않고 99마리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시잖아요 마치 그 마음으로 지금 애니아를 찾아오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의 영이니까 선한 목자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갔던 곳이 루타인데 거기에 그 애니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자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4절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께서 그분이 어디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림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방 청소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자리 너가 거기에 지금 8년간 누워 있었던 그 자리 이제 너 거기 누워 있지 않아도 돼 너의 과거는 이제 오늘로 끝이야 다 지나간 거야 오늘은 너의 이제 새로운 삶이야 정돈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너의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의 감정들 다 이제 지나간 거야 무기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 다 이제 지나간 거야 그것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의 의미입니다 뭐라 이제 새것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스 2장 20세를 표현대로 나 옛 애니아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살아계신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온갖 중독에 묵두인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의 건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방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멀어집니까? 35절이죠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기적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지 아닌지 특징이 있어요 참된 기적의 특징은 언제나 그 방향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갑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주목해 하고 내가 한다는 식으로 혹은 그것을 영상을 올린다거나 여러분 그것은요 거의 2단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된 기적은요 항상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고 누군가를 띄우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습니다 거기에 이러면 마귀도요 병고칠 수 있거든요 마귀 역사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5절에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게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게 참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리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베드로를 주목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바로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저앉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애니아처럼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난 실패자야 난 배신자야 난 자격이 없어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어부 다시 어부하는 거 아니에요 난 자격 없다 내가 무슨 제자냐고 이렇게 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좌절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지 그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일어난 자가 또한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루타에서 요파로 갑니다 요파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서 이 여제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싶어요 이 히브리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이고 이 헬라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노루라는 의미예요 노루 이 노루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사랑받는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아가사 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여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면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섬겼고 구제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다니 그냥 어쩌다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녀의 삶이 그냥 구제와 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심이 많다라는 의미에는요 온전하다 충만하다 흘러넘시다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게 구제한다 싶을 정도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던 턱망 높은 여제자였는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례식장에 과연 얼마나 올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얼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 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슬퍼하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도하는지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요 다비다가 너무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의 죽음이 너무 큰 상실이었던 거예요 주의 과보들과 그녀로부터 도움 받았던 사람에게 너무 큰 상실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뒤꺼이 자신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대로과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부활 엄밀히 얘기하면 다시 소생시키신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생각이 나죠 하나는 나사로 하나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도로가 죽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죽었을 때 그녀의 방 안에 시신이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야이로의 딸도 도로가 동일하게 방 안에 안치가 되죠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리를 살리셨을 때 그 상황과 베드로가 지금 이 도로가의 죽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났을 때 이미 죽은 상황이었어요 열두 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실 때 달리다 굶 알아봅니다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녀가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 부활시키는 소생시키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본 게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단 세 명의 제자만 봤습니다 그 현장을 누굴까요? 베드로, 야거보, 요한입니다 종종 예수님은 딱 세 명만 데리고 와요 변화산에도 이 세 명만 올리브산에도 이 세 명만 개세면에도 이 세 명만 이런 식으로 세 명만 데려다닐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봤어요 달리다 굶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선행을 베풀다가 죽은 이 도르가를 향해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까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굶이었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를 아람화로 했다면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다비다 굶 비슷하죠 예수님은 달리다 굶 여기는 다비다 굶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하리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죽은 자를 육신적으로 다 살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살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당장 천국으로 부를 사람을 또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적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비록 믿는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들의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실 죽은 영혼 그들을 달리다금 다비다금 내가 너희가 그 능력을 주었다 그런데 왜 주저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면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셔서 짧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설교 시간 계속 졸고 기도도 안 되고 기쁨 없이 그저 세상의 돈만 쫓으며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애니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의 사정으로 성남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고 교회를 찾다가 선호목적회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글쎄 충격적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한 줄 알았더니 은퇴를 하셨던 거예요 은퇴를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당황스럽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빌어와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꽁 대신 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 대신 닭인데 희한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강단일성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셨지만 저는 울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크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또 부어지든지 기름 부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아 이거 남자입니다 울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한 경험은 있었지만 또 이 동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한 물물을 흘리며 가슴이 벅찬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말에 남편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변했다고 하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검증된 거죠 분노하고 돈을 쫓고 염려하고 음란물과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던 나의 삶 그죠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주변과 한계가 경계가 넘어섰어요 주변과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서 새벽 예배까지 그 새벽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원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사역자는 누구든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면서 매일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매우 신경 쓰던 제가 지금은 그리스 인으로서 당당해 사회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가족에게 동양에게 추천하고 함께 나눈 방 만들고 은혜를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동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윗인가 설교 말씀에서는 일정이 없던 3부의 예배 말씀을 전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라고 어릴 적부터 저를 이미 택하셨다는 마음과 강력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다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오늘 사울도 보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님 바로 주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이상을 벗어납니다 그 이상을 가고 사도 바울은요 유럽을 소아시아를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우리가 단기성교 다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십 년 가운데 새겨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일어나게 하고 회복해하고 지우케 하고 화액해하고 하는 그 일을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